제가 영어 선생님으로서 사교육이지만 교육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미국에서 좀 살아보고 미국물을 먹은 사람으로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미국에 가서 정말 좋았던 게 뭐냐면요 내가 나한테 공평하게 대해주는구나 그러니까 능력이 있고 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게 나는 너무 좋았어요 진짜로 아니 내가 이걸 누려도 될까 싶을 정도로 나한테 많은 기회를 줬고 많은 도움을 줬어요 지금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난 진짜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저는 공평한 게임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나라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나라에서 뭘 하든 간에 내가 공평한 게임을 할 수 있고 공평한 게임을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불리하지 않는 나라 그 나라가 어쨌든 제가 느꼈을 때는 한국보다는 미국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미국을 찾아간 이유도 있어요 한국에서는 내가 뭐가 없다고 뭐가 없다고 뭘 안 왔다고 공평하지 않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미국에 갔더니 너무 공평한 거예요 내가 그걸 다 알고 간 건 아니지만 너무너무 좋았어 미국 갔을 때 그게 나는 진짜 지금도 그게 너무 좋았어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공평한 게임을 해도 불리하지 않은 사회로 가야 되는데 미국이라고 모든 게 다 공평하지 않죠 당연히 아는데 그래도 미국이 좋은 점이 뭐냐면 공평한 게임을 하려는 사람에게 그리고 공평한 게임을 하는데 실력 있는 사람에게 열심히 하려는 사람에게는 어떻게든 기회를 줍니다 미국은 나는 그래서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영어를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는 이유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나한테 배운 학생들이 영어를 잘해가지고 내가 맨날 여러분들한테 미국으로 가라고 노래를 부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부잣집 아들 딸림이시면 크게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만약에 한국에서 좀 공평하지 않은 게임에 처해 계시다면 사람의 영움을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렇게 좀 공평한 게임을 하는 나라로 가는 것도 되게 괜찮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후진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도면 되게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공평한 게임을 공평하게 했을 때 아직은 불리한 것 같고 조금은 조금은 그리고 그걸 사람들이 잘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공평한 게임을 공평하게 했을 때 내가 그냥 공평한 게임을 계속 해도 크게 받는 불이익이 없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공평하게 게임을 해도 아무 지정이 없는 나라로 그냥 가세요 진짜로 난 내가 해봐서 알아 정말로 너무 공평해 미국은 물론 빈부격차가 있죠 프레저드 오바마가 한 얘기 그거거든 야 누구는 뭐 예전에는 CEO가 노동자의 20배 30배 벌었는데 요즘에는 200배 300배를 버는 게 이게 과연 정당한 거냐 프레저드 오바마가 그랬지 않을까 있지 있어요 빈부격차가 있어 근데 미국은 이거였다 능력 있어 열심히 할 거야 오케이 우리가 도와줄게 이겁니다 진짜로 외면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그 다음에 뭐 학력으로 차별 물론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능력이 있으면 그것도 얼마든지 끌어줄 수 있는 것 같아 내가 느낀 미국은 그랬어 내가 뭐 학력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뛰어나진 않거든요 누나한테 많은 기회를 줬던 것 같아 정말 차별 없이 능력이 있어 그래서 그것도 근데 여러분 그걸 누리려면 영어를 일단 잘 한다는 전제하에서 그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금 우크라이나 그렇게 된 것도 보면은 앞날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선지 살아남을 수 있고 어디에선지 쓰임 받을 수 있으려면 그 깡의 플렉시빌리를 좀 여러분들 갖춰야 됩니다 어디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고 어디에서든지 내가 job을 찾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능력 그중에 영어는 뭐 당연한 거죠 그거 플러스 내가 항상 요구하잖아요 여러분만의 어떤 무기를 하나 장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영어 플러스 여러분들이 어떤 특출나 능력 하나 있으면 어디서인지 먹고 살 수 있죠 그럼 무슨 상관이에요 능력이 되는데 제발 좀 영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깡의 플렉시빌리를 갖추십시오 그러면 연락이 오죠 어디에서든지 연락이 옵니다 결론은 뭐냐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자는 겁니다 알겠죠? 어디서인지 살 수 있고 어디 회사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그 인재가 되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잖아 근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랄지 자기가 원래 하던 일을 열심히 하는 거랄지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남을 컨트롤할 수는 없지 내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꿀 수도 없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복종시켜가지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지 제발 열심히 하세요 카스마 파워리탄이 되면 카스마 파워리탄 코리안의 정체성을 넘어서서서 카스마 파워리탄 어디에서든지 존재할 수 있는 사람 어디에서든지 어울릴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되죠 나도 그래서 남의 사상을 혹은 남의 생각을 바꾸기보다는 요즘에 정말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일단 내가 쩌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그냥 내가 증명하는 게 더 빠르겠다 백마디 말로 떠드는 것보다는 내가 아직 쩌는 능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내 말을 많이 안 믿는 것 같아서 진짜 쩌는 인간을 한번 돼보려고 지금 생각 좀 구축을 먹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영어 열심히 하세요 예를 들면 최소한 내가 여러분들보다 앞서는 건 있잖아 영어 나는 여러분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영역에서 지낼 수 있겠죠 영토라는 측면에서는 영어권 나라는 내가 다 가서 아무 지정 없이 일도 하고 살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? 되게 편해요 여러분 진짜로 그게 되면 여러분들도 꼭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결론은 연구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?